말리포에서 롱보드 서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롱보드 서핑 로깅을 잘 하기 위해서 서핑보드로 패들보드를 타는데 패들보드를 기본적으로 잘 타면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서핑보드에서도 무력이 어느정도 있는 연습용 보드 같은 경우에는 패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빠질 확률도 아주 아주 높습니다. 여러번 연습을 하다보면 아마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번째, 네번째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. 하면서 일어나서 중심을 잡고 중심을 최대한 최대한 잘 잡고 어느정도 속도를 유지를 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멈춰서면 밸런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뚫리는걸 방지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. 일단 자설도 낮추고 이 훈련을 하면 균형감각에는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점심은 높아지 않습니다. الن번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이고 힘들다 아 아 안 멈췄네